누가 팝콘을 쏟았습니까? 지훈입니다 물어냈어요 일부러예요 어? 어머 미끄러졌네 제가 봤어요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건데 왜 자꾸 저는 대본에 나온 대로 하는 겁니다 되게 좋으니까 무서웠거든요? 무서웠어요 약간 한 달 동안 조금 많이 살고있어 이렇게 있다가 차연 끝나면 다음 준규 형 나는 뭐 여자친구가 있는 역할이니까 트레이저메이커가 여자친구가 나 생각하고 이렇게 달콤하게 어 꽤 나쁘지 않네 시작! 남곡의 담 안 보면 삐진다잉 오케이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마시오 추워 아주 좋아 10시 미운 매주 금요일 밤 10시 남곡 귀여운 버전 인정 다르잖아 다르잖아 다른 걸로 해야지 아 맞는 걸로 해야지 귀여운 걸로 해주세요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봐주세요 아 이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느낌 아 근데 정환이와 도영이 싸우는 장면이 대박이긴 하잖아 아 진짜 여 구경이 지적해서 잘 알았어 나도 진짜 무섭다 도영이 진짜 표정이 약간 진짜 한 미친 표정이었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본 소감 진짜 대박 전 지금 미쳤거든요 대박 아니 뭐야 준규야? 진짜 어지러운데요? 정환아 정환아 저게 뭐야 아 진짜 진짜 무서워 평소면 반대인데 평소면 반대인데 준규야 같이 하자 우와 재밌다 좋아 진짜 퀄리티 뭐야 진짜 퀄리티 뭐야 진짜 퀄리티 뭐야 진짜 퀄리티 같아 아 나 두덥어 두덥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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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생겼어 진짜 아 이거 생겼어 진짜 아 이거 그거 기억난다 어 이거 미쳤다 우리 어 우리 팀의 마진가 아 아니 뭐 야 야 부잉부잉 왜 이렇게 내? 야 여기까지 여기 말해 네 그럼 지금까지 시작할게요 드리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 바이 바이 좋았다. 진짜 잘한다. 취덩이 되어? 아니, 뭐 너나 여기를 깐 것도 아니고 우리집 한 명 귀신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냐. 그냥 변경실태 찍었는데 그긴 잘못했어. 변고하는데, 문제 받는지가가. 네희니. 싸운다. 저 도혁이 형. 이거 뭔데 영영질이야. 정원아. 네가 반장이면 반장이지. 요요요. 왜 내 개인 방송을 하는 거야. 우와. 팬 맛있어요? 조회석이. 진짜? 와 아무렇지. 에이. 정원아 네가 한 거였어? 어 정원이라는 거였어. 메인빌런인데? 아 진짜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요. 에이. 아 진짜. 정우? 나 아닌데? 황. 황. 황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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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진짜. 어려울 텐데. 네? 저거 만드는 거. 저거 막 누르다. 아 이게 명작명이네. 야 진짜 잘한다. 야 진짜 잘한다. 둘이 진짜 잘한다. 조원아. 정원아. 아 지지네. 정원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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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시돈이네. 해. 하하하하. 감사합니다.